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의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다면 오류가 없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다른 경쟁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결함 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소스코드 최적화 이렇게 세 개 섹션으로 구분해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결함 관리에요.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겠죠. 통합적으로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러나 결함, 결점, 버그, 실패 얘네들을 우리가 모두 다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각도별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치명적인 것, 중요한 것, 보통, 경미한, 단순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 코드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1.6, 1.2, 1, 0.8, 0.4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치명적인 결함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기능 중단, 장애, 심각한 보안, 취약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결함을 우리가 치명적 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스템 다운이 되겠죠. 주요 결함 같은 경우는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류가 되겠죠. A를 눌렀는데 B가 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보통 같은 경우는 영향력은 적지만 사용자의 불면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오타나 화면 레이아웃의 문제 이런 것들. 경미한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에 대한 문제, 오타나 UI 디자인 문제, 미세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단순한 결함 같은 경우는 기능 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오류들, 문자열 정렬이나 오타 이런 것들. 그래서 심각 더별 결과로 배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각각의 코드들이 가중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품질율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그냥 봐주세요. 시험 문제 축제된 적은 없어요. 결함 우선순위는 우선 높은 것부터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함 유입별로는 기획시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설계시에 또는 코딩시에 테스트 부족으로 유입되는 결함, 이런 다양한 결함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결함 위치별로 시스템 결합이냐, 기능 결합이냐, GUI냐, 문서 결함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함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일부의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해도 정상적 또는 더분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기능 중에 핵심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기능이 하나가 오류가 있다고 해도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결함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결함 관리 계획을 수행을 하고요. 결함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그 결함이 어떤 결함인지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한 결함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결함이 해결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함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봐주셔요. 그래서 결함을 등록, 검토, 할당. 할당은 뭐 하는 거냐면 담당자에게 할당을 해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중대한 거라서 빠르게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좀 뒤에 밀어놓는 상황.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료, 해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결함 관리를 또 도와주는 도구들이 쭉 있어요. HP에서 나오는 ALM입니다. IBM의 내셔널 퀄리티 매니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TFS, 아틀란시안의 지라, 테스트 레일, 제스파이어, 테스트 링크, QA컴플릿, QMetri, 테스트 콜랍. 이런 종류들의 결함 관리 도구들이 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출자된 적이 없어요. 오픈소스 도구에는 버그질라나, 맨티스 BT, 레드마인, 트랙, 테스트 링크, 키위, TCMS, QPOL, 테스트 디스크, 아파치, 제이미터. 뭐 종류들이니까, 실제 제품명들이니까 간단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함 관련 용어예요. 결국은 에러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수행 중에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를 의미하고 개발자 실수로 인한 오타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개발 명세서에서 얘를 분석을 잘못한 거죠. 이럴 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서브루튼 기능에 오해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이제 폴트라고 하는 오류가 됩니다. 얘는 소프트웨어 구현이나 설계상의 오류예요. 구현이나 설계상의 오류로 시스템이 페일러를 일으킬 때 고장을 일으키게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프로세스 프로그램 코드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과 정상적인 프로그램 버전 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 잘못된 연산자, 변수 선언 오류, 데이터 유실 여기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간단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보면 볼수록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출제된 아이 오류에 대한 정의만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십시오.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또 결함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